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 지금 센시아 모델이 3년째인가봐요. 정확하게. 처음엔 이런 제품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품 광고를 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발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내가 언제 다리가 쥐가 났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 이게 센시아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3년 동안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는 센시아를 다리가 너무 불편하고 붓고 힘들고 이럴 때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복을 하거나 계속 오랫동안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덕을 본다고는 생각해요. 함께 나이 먹는 기쁨 그리고 함께 좋은 거를 같이 누르는 기쁨 그런 거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랫동안 고맙습니다. 아멘. 으응. 서은腳은 перев removed. 이따가와 함께 생긴 제가